저어어어어어어 정말 큰데요? 예, 그렇죠. 세계 최대의 부... 천고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죠 세계 기네스의 레코드 길이가 부키가 6m 울림턴 6.5m 그리고 북지름이 5.5m 세계 최대부 천고에도 빨강, 노랑, 파랑 3색으로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질겼을죠 빨강색은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의 별자리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우주의 8가지 악기의 재료 노랑은 연주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이 일체가 되어서 나누어 박연수에게 악기를 음악을 정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고, 천고 하늘천 북고 즉 이 북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소원비로 다시 와야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시간 내서 꼭 한번 올게요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